나이스 와 개벼 와 깨박이형이 킬 다했네 20킬 우승하면 돼 이제 뭐야 이 새끼 20킬 치킨시 사다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민지영님 원탁입니다 4개 사다리에 2,000개 1,000개 300개 0개로 탄다 20킬 해야된다 20킬 치킨 오케이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와 웬일로 많이 왔다 호피부니 낙하산도 있네 타이거 낙하산도 있네 6카자 탄악있어 탄악? 아 낙하산도 잘못 뺐다 아 제발 손수 아니에요 진짜 3번에 형 3번에 형 3번? 잡으러 가자 내 앞에 고랑이 2명 뭐야 뭐야 얘네 한 마디 더 내 앞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왔다 아 제발 아 이 새끼 돌아주다가 아 진짜 개우마 광대 새끼들 살려줘 살려줘 천천히 천천히 와 저 성태형 나 이거 살어 싸폐형 싸폐형 와 와 와 뒤졌네 또 나만 뒤졌네 아 저 새끼 도와주러 간다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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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275 275 세차장 밖에서 왔다 왔다 한다 세차장이 겁나마나 세공 다 딱 아 두 번 찍히자 제발 아 아 별 앞에 있다 별 앞에 있다 어디 없는데 있어 있어 발 앞에 아 아 ㅈ 됐다 이거 꼈는데 형 사위 안 봐 간장 민재님 온다 온다 나이스 아 형 나 두 번 찍힌 형 나 두 번 찍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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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형님 난그네 형님 기 St dead 여기 이거 vehicle 이거 총라고 총선이 났는데 보면 나와 나와 몇킬이야 나 12킬 나 2킬 어딘데? 와 살다살다 저 새끼한테 광대새끼야를 묻네 와 어이가 없네 아.. 부상동? 아.. 없어 이 새끼야 광대새끼야 피오키 새끼야 아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광대야 유유 광대 아닙니다 아 X됐다 와아 저기다 배운다고? 아 여기다 왜? 아 그런데 광대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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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은원패 습관이 안돼 몇명이야 두명 봤거든 일단 광대새끼야 천천히 한 대 한 대 파괄점 갔다 두명이야? 올라간다 파괄점 뒤로 크게 돌았어 한 대하고 넌 쪽에 있네 어떡해 파괄점 뒤에 천천히 나이스 하나 기절 뒤에 버그 온다 통 담아 다리 버그 온다 다리 버그 온다 다리 버그 내가 볼게 한 명 더 기절 세웠다 세웠다 야 모래죽은 나이스 킬 킬 킬 와 백업 왔네 친구였구나 친구였구나 와 얘 백업 빠르다 사람 무조건 있다 오 백터맨 백터맨 백터맨이다 죽을 뻔해 죽을 뻔해 적들고있어 어딘데 어디 어딘다 어디야 나이스 나이스 혼자 하네요 뭐야 바로 사망인데 혼자 하네요 왜 혼자 할 수가 없어 가자! 가자! 잘 쏘시네 학교다! 학교! 학교! 학교 다 앞에 갔다 세워줘 여기 세워면 안되는데? 여기다 세운다고? 나 가는 중이야 나 뒤któ 나랑 연어캣기고 싸우네? 사람 PHX 이 새끼! 이 깨패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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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별! 와 개방이형이 킬 다했네! 20길! 우승하면 돼 이제! 뭐야 이 새끼! 방대새끼가! 야 이 새끼야! 생명이시냐? 아 형! 남편은 왜 이렇게 죽었어? 싸페여! 그러면서 왜 쳐먹어? 살려 애플인가 애플! 와 나 이 희충이 새끼들이야! 나 배율이 없지? 아 6배 안먹었는데 여기 끝! 물탱크 끝! 나 배율 좀 먹을게 배율! 배율 나이스! 아타컷! 물탱크 진짜 8개! 와 이게 뭐야! 와 애슐리다! 와 애슐리다! 와 애슐리다! 나 배율 하나 있어! 나 배율! 다 있어요! 배율도 다 있어요! 다 보고싶은 거 다 보고싶은 거! 형 몇 개야? 타팽 나 탄 좀 줘! 이 새끼가! 나 나 이 새끼! 우치하여! 새끼! 정가범 새끼! 세번째 기절인데 저 새끼? 야! 세번째라고? 살리지 있어?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 구상 하나만 썸대요! 먹었어! 사장이 뭐 사라 했어? 뭐야? 소름이 없네! 아 헬멧이랑 다 까졌잖아! 감자새끼야! 나도 다 까졌어! 헬멧 셋 빼니까 리필해! 헬시 20캔 있네 이거? 어려워야겠다! 저 새끼는 뒤졌는데도 불이 삐그라야 돼! 이 새끼야! 유령이야? 빨대 없나? 오산 없는 사람 나한테 와! 합니다! 07 치아이로 쟤 하다보! 마! 나이! 마! 마! 이거 한대 박아도 죽어! 마! 띠! 미친 게임이셔서 해야지 미친.. 미친세꺄 미친세꺄 이 새끼 미친세꺄 이 새끼 공인시 떴어요 미친세꺄 진짜 와 씨.. 미친 세미 부족하면 많은데 죽게 미친 놈이네 진짜 옆에 옆에 적금 오지게 들어 간나 보다 야 미안 안할게 진짜 미안 안할게 잘못했어 깸아 진짜 미안해 안할게 아니야 내가 내가 많이 있다 그럴 수 있지 배고바나 능선에도 있어 얘들이 싸우겠다 오 깼다 배고바나 배고바나 맞추는거야? 아시아 회전 오직이야 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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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어 쓰시지 하나 있다가 쓰시지 메 킬 났어? 핵시 안 났어 킬 못뒀어 가리는 곳으로 남았어 수명만 남았는데 많이 남았어 수명이 수명이 낀다 수명이 엄청 많네 원 좋아 나이스 나이스 바로 컷인데 이거? 배란 닫지 배란 닫지 두 대 두 대 세 대 맞았다며 뭐야 아 두 개 안 죽어 삼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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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킬 많이 아니면 빨고 죽었어 다행히 아 끝났어 끝났어 20킬 무조건데 킬 킬이 왜 방황 때리냐 실패 만원 황태야? 많이 없어 30발 하나 내려온다 분명 피해 온다 밑에 감사합니다 잘 보인다 뭐야 이거? 혹은 뭐야 쟤네 저거 먹으러 가네 밀밭이다 아닌데? 우리 직능선 우리 바로 앞에 세웠다 조용해봐 판자집 세웠다 판자집 여기 뭐고 있나? 세웠다 저기 세웠다 저기 형태야 바로 앞에도 있어 에비사도 있어 바로 앞에도 있어 안 돼 뭐야 이거 샷파리 반만 때려주네 맞아야 되겠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김석태가 처맞기 바빴냐 와 초밥에도 다 남아있네 상대집 세웠다 제발 상대집 세웠다 제안현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왜? 형, 앞에 기본이 뜬다 뭐야? 260 상대집 세웠다 이나다 지민한다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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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다 나이스! 끝났다 짜증나 나이스! 더 있는거야 더 있는거야 더... 아... 아니네 나이스 어디갔어? 집안에 있겠지 아니 기절에서 되어있는데 여기 죽은거 아니야? 12명 나와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걸 뺐는거야 나이스 이걸 뺐네 딱 한 대만 치니까 죽네 전화왔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옛날에 아저씨가 왔다 누구지? 내 밑에 두 마리 다이스 다이스 나이스 눈앞에 밀고 들어온 우측에서 tennis 우측에서 밀고 들어온 우측에서 밀고 들어온 인상 내 밑에도 있다 아... 아...형 누나 진작했네요 긴장했네 이 씨 귀여워 우측에 들어온다 개인 빼여 여기 해운소도 있어 밑에 해운소도 있어 개봉다 쟤 깎인다 밑에 영소도 있어 가야 돼 앞에서 둘 여기 내가 지금 보는 방향 차 소리 차 소리 끝난다고? 차 소리 맞지 야 이거 콜센터야? 왜 이렇게 저놔 고도 팔렸어? 몸드한 컬러는 모를거야? 진짜 아저씨 같아 나이스 하는 기절 어디 위에 기절이야? 어 위에 나이스 다 커 나이스 다 커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나이스 기절이야 나 각 벌린다 오른쪽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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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죄 나아이! 나아다! 나아다! 정혜야! 한 것도 없는 새끼가 2천 개 받아간다. 나 진짜 생각도 없어. 아 그 왜이렇게.. 제일 잘한 새끼가 0개 받고 제일 못한 새끼가 2천 개 받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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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